이번에도 소개해드리겠다는 Fender American Professional II 마이아미 블루 피니쉬 모델입니다. 마이아미 블루 중에서 굉장히 아주 뷰리풀한 피니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. 이 Professional II는 아메리칸 스탠다드, Professional I, Professional II 이런 식으로 지나다니는 녀석이죠. 이 친구의 특징을 보자면 22플랫에 로즌트지 발휘되어 있고요. 이게 Vintage II V모드 II 픽업이 들어가고, 5S에 온버린 2톤에 S1인가요? 스위치까지 달려있는 그런 모델이에요. 그래서 톱변화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게 때문에 되겠습니다. 뒷눌러보시게 되면 울트라처럼 위에 가도록 깎여있죠. 네이플랩이 되어있고요. 이 친구는 그 B펜 중에서 아주 범용 끝판왕 스트레스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게 있던데 요즘에 신품의 가격이 아주 후덜덜하죠. US 제품이라 미제일제랑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기타였습니다. Fanda Professional II, My V모드 드레스.